자 그래서 재빈이 네 A의 1 복습이죠 네 기다리시고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엔트 엔트 소리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A가 가진 소리는 A A A, A, O A, A, O 중에서 뭐 됐죠? 엔 그 다음에 엔이 가진 소리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N T는? 엔트 개미라는 뜻이죠 소리 엔트 T 엔트 계속해서 소리는 벨 그래서 소리 하나 그 다음에 EA EA 따로 생각하지 않는다 했어요 같이 EA가 가지고 있는 소리는 몇 개? R은? 아하 EA는 뭐나 뭐? 에 어 오케이 EA가 갖고 있는 소리는 이 에라 했어요 EA는 뭐라고요? EA 됐습니까? 자 그래서 B는 V EA는 여기선 에 에 R은 르 르가 아니고 R 합쳐서 벨 벨 벨 오케이 그래서 소리 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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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계속해서 캣 캣 둘 넷 하나 C는? 스크 스크 중에서? 크 에이는 뭐 중에서? 에 에 에 에 어 중에서? 에 에 에 T는? 캣 캣 캣 캣 오케이 소리 캣 캣 쓰는 법? C A T 소리? 캣 캣 오케이 소리 컵 컵 둘 셋 하나 C는? 스크 중에서? 크 유는? 유 우어 그렇지 유의 세 가지 소리 명확하게 익히세요 유는 뭐? 유우어 유우어 중에서? 어 어 P는? 크 합쳐서? 컵 컵 오케이 소리 컵 쓰는 법? C 유 키 소리? 컵 컵 오케이 소리 캣 캣 C는? 스크 중에서? 크 크 에이 에이 에 아 어 중에서? 에 B는? 푸 합쳐서? 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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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? 배 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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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법 B A G Bag 소리 Alligator 넷 하나 셋 둘 넷 A A A A A L U I I E E E E E E G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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